저는 댄서이자 모델, 그리고 뵙네요. 15년 동안 가계장원으로 맨날 일했어요. 저는 제 일에 좋아요. 룸을 움직일 수 있어서 예쁘고 섹시한 옷도 입을 수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저희 가계장사 매출을 높이고 있어요. 더 이상 바랄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365일 내내 웃고 있고, 세상을 밝게 만들고 있어요. 가끔 일하다 보면 안 좋은 표정 지으면서 급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 미소가 위로와 행복이 되죠. 그래서 더 매력적인 눈웃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맨날 고개 숙여서 인사해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 직업이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은 맨날 넌 인사 안 하면 장사 못해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해요. 그래서 아주 집중인이에서 인사해요. 이렇게 속도를 볼 때 상태로에 힘이 나요. 너무 아름다운 거에요. 그대로 바지스와 함께 있는 거를 싫어하는 것이 되네요. 그리고 천사에 그런 것들이 Всё가 많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허벅이 에Schwold이 aug Johan이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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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